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서오세요 하룻밤 쉬도록 하죠 여관에서 쉬니까 좋죠? 어? 오케이 가죠 아아 나 네번 쓸 수 있어 이제 나 마법 네번 쓸 수 있어 네번 오오오오 네명한테 디버프를 걸 수가 있어요 이제 어려운 전투 이제 다 끝났다고 보면 되요 자 가도록 하죠 아 잠깐만 식별한번 해야되는데? 우리 툰 얼마있지? 오 툰 얼마나 2400이나 모였어 뭔지? 저도 식별을 해야될거 같아요 3개 끼고있는거 해야되는데 자 식별을 하나번 해도 되요 식별? 예예 하세요 어디갔지? 여깄다 꼬맹이있죠 꼬맹이한테 말 걸어가지고 야야야 그만 좀 돌아다녀라 물음표 있어요 맨 오른쪽에 물음표요? 네 맨 오른쪽에 물음표가 있는데 식별하면 되요 하나에 100원 들어가요 하나 할때마다 하나 치..치로 누르는거요? 아뇨 맨 오른쪽 1번 누르시구요 네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 무릎표 있어요 알겠구나 아 감사합니다 약간 벗어야 되구나 영원한 기억 아 인피니티.. 아 영원한 기억으로 번역이 되겠구나 요거 기부하면 명성 얼마나 올라가요? 제1 이거는 나 쓰라고 만들어 놓은거네 데리베어드리는 이거 나 쓰라고 만들어 놓은거네 나중에 써야겠다 너무 지금 페널티가 심하다 이거 그냥 썼다가 큰일 날 뻔했다 다 했나요? 예 저 했어요 다 하시면 다 하시면 저기 밑으로 내려오세요 아 여기 반지 퀘스트도 있죠 참 여기 반지 퀘스트가 있는데 이거 명성 1 올려줘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엘프 1 한명 죽여가지고 명성이 혐오가 되가지고 명성을 회복시켜야돼 이렇게 착한일을 해서 자 이쪽에 어 제가 있는데 오세요 입구쪽으로 뭐야 다들 저 있는쪽으로 오세요 자 이집에 들어가면 이집에 들어가면 어 어 체스를 줘요 이 녀석이 이 소이야라는 애가 조이아구나 소이아가 아니라 너무 커가지고 자 어 도와달래요 아 나를 내버려 두쇼 라고 하면 안되겠죠 음 자기 반지를 되돌려받고싶대요 자 부탁을 해주죠 플레인댐스 만지고 매우 아름답대요 하지만 저걸 얻어서 우리는 팔지 못해요 저거 얻어서 제한테 주면 명성치가 1위 오류거든요 자 어 그래도 되는데 우리 명성도 올리자 우리 그냥 평범하게 가죠 일단 명성은 예 명성을 좀 올려야되요 우리 평범 받고있어요 영웅집단인데 영웅집단이 아니라 무슨 깡패집단이야 자유로운 프리 프리깽단 우리 우리 깽단 이름은 내로깽단 내로깽단 아유오 자 공격 아 왜왜왜 주먹들고 싸울 뻔했어 자 얘한테 반지가 있었나 얘네가 뭐 얘네였나 반지가 있나 봐봐요 플레인댄스 반지 플레인댄스 아 투구 못판댔죠 예 투구 못팔아요 음반지 흐흐흫 음반지야 말고 플레인댄스 반지가 필요해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 길 따라가다보면 나오거든요 아 쟤네들인가 오오오오 좀 뒤로 가네요 흐흐흫 이야 간다 오 흐흐흫 어 나냥님 역시 원샷 원킷인데 스나이퍼인데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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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 나냥님은 아처가 예 예전에도 아처 좋아하신다네요 야오 야오오 어때요 있어요? 플레인댄스 반지 있나요? 예 있어요 아 있어요 오케이 위에 온김에 위까지 밝혀놓고 가죠 자 위로와요 위로 위로와요 일로 아니 어디야 또 아 이러면 유치원생들 진짜 여기가 보고 저기가 보고가지고 그냥 미쳐버리건네 흐흫 난 내가 레벨 1원만 해봐 디버프 마법 굉장한걸 배울거야 아니 레벨이 정말 안오르긴 안오는구나 원래 이정도 왔으면 그냥 발더스 게이트 트릴로지였으면 이미 3레벨 마법수 파이어볼 날리고 난리가 났죠 일로와봐요 다들 다들 어디가시냐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병아리 짹짹해봐요 ㅋㅋㅋㅋㅋㅋ 병아리 짹짹 잠깐만잠깐잠깐잠깐 어 밑으로가서 위로 올라오죠 자 가지마요 가지마요 자 가죠 플레인댄스 반지를 전해주러 명성이 1일 올라가거든요 명성 1일 올라가는거 말고 돈을 줬었나? 돈을 안주죠 명성치만 주죠 그랬던거 같아요 자 얘한테 다시 말을 걸면 아 명성 상승했습니다 경험치 400을 얻었습니다 빨리 뒤져 뒤져 아무도 없잖아 뒤져요 누가 보는데 뒤지면 안돼 여러분들 스카이 스카이 림 아시죠? 스카이 림에서 누가 보고 있는데 뒤지면 어때요? 똑같아요 이것도 옛날 게임이라고 무시하면 안돼요 옛날 게임이라고 무시하면 안돼 그냥 쟤네들이 반응 안하겠지 하면서 하면 안돼요 쟤네들이 다 보고있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기기 때문에 쟤네들이 없을때 손에 치기하면 괜찮거든요 뒤지면 누가 보고 있는데 손에 치기 뭐야 뒤지면은 그거에요 막 적대로 변해요 막 경비병 불러 똑같아요 자 이제 이것도 해결을 했겠다 드디어 가죠 중간 보스 잡으러 오오 야 정말 잘했다 이거 쾌적하만 잘하면 좀 오 잘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이 이 이 이 이나요 영웅이오 깡패지 영웅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당신은 누구요 우리는 거민대로 일행이오 깡패지 어 뭐야 얘 여전히 권한이죠 감정이죠 너 뭐하냐 여기서 우리 잠한번 자요 저녁이잖아 어 얘가 새로운 에피스인가봐요 복용어 음 아니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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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굉장히 착한 그 목표구나 생긴거는 악당 두목처럼 생겼는데 그 실제로는 착한앤가봐요 저런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하죠 항상 쉽지않아 응 제가 함께하길 원하고 아이템 빼죠 아이템 뭐가 있을까 어 문나이트 워커즈 어 질서선 몽크 하프워크 인간 나도 사용할수있나 아 나 사용못하네 질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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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질서선 아무것도 사용을 못하네 저 질서선인데요 어 어디갔지 이거? 인간 어디로 갔는데요? 아 아 또 소매치기 하셨어요? 아뇨아뇨 아뇨아뇨 아무도 못차네요 아 그럼 제 다시 써요 저 못낄걸 못낄거에요 아마 네 힘이 16 민첩 16 건강 14 지혜 14 매력 14 다 14 내는 뭐 중앙 중간치 능력을 대부분 갖고 있네 음 썬솔렘 다시 줬나요 쟤한테? 아 나한테 줬나? 어 나한테 줬구나 아 너 다시 갖고 자 잘가치게 다음에 또 볼 수 있음 보도록 하죠 하룻밤 자도록 하죠 저녁이니까 아 맞다 맞다 자 먼저 들어가요 누가 먼저 들어간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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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캐릭터 저 처음에 캐스팅하니까 괜찮아요 아 그건 그러나 내가 들어가자마자 캐스팅을 해야 디버프를 걸어야겠네요 걸리길 바라면서 걸리길 바라면서 고 고 고 고 빨리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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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한방에 걸렸어요 죽어 임마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눈이 멀었잖아 장림이잖아 이제 죽어 죽어 돼 너무 빠르게 루팅하십니다 켁 자, 하룻밤 자도록 하죠 야, 다들 이제 에너지가 꽉 차네 항상 조금 달아있어가지고 벨벨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에너지가 꽉 차니까 뭔가 다들 다시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뒤지지 마봐요 아니 미치겠네 저거 마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예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죠 에너님 예 680골드짜리 현상공고 떴어요 그럼 680골드? 네 버려요 쪽지 버려 버려 우린 모르는 일이야 아니 저희가 아니라 벨벨거리는 난 모르는 일이야 난 그런 일 없어 난 그런 일 한 적 없어 아니 나는 아무 짓도 안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니까 다 나한테만 우는거 아냐 제가 네로님 죽이고 아니 왜 아 이분들이 이게 내 든든한 그 동료가 아니라 내 목을 해서 현상금 타러 오시는 잠깐만 아 얘 너는 돌아왔어 난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균치가 됐어요 이제 우리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나쁜 짓 하지 맙시다 할 뻔 하자 자 여기 민스크가 있을텐데 일단 저장해요 아 저장 한번 하구요 그치 어어어 어어 아닌가 어어어 하지마요 그게 엄청 무서운데 짓잖아 스태스 어어어 일단 저는 그냥 치러야죠 자 어쨌든 어.. 우리 뭐해야되지? 우리 뭐하죠 이제? 아어어어 그래그래그래그래 갑옷 가지러 가자 다 와요 와봐요 더 좋은거 줄게요 더 좋은 갑옷 줄게요 누구.. 누구요? 둘레이는님 어 민스크 뭐야 디스크 쫓아내고 뱀 받아내고 쫓아내요 아..예..절렀다 앗! 앗!클랍다! 여기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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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최대한 빨리 걸어놓는게다 됐다 됐다 아아 됐네요 아아 가서 갑옷 가지고 잠깐만 민스크 나한테 말 걸을텐데 민스크 나 못찾아서 지금 말 못거는거 같은데 예? 아 거기 말고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 아 여기 지금 동굴 흑대님 있는데 있죠 뭐를까요? 제 기준에 해볼까요? 아 저... 어차피 저.. 저.. 지금 얻었나요? 동굴 일대님? 네 네. 베들레님 어디계시죠? 베들레.. 딜레이네님? 베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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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레님.. 베들레이요? 요거 수 잡아도 돼요? 아니요 투구랑 갑옷 드렸거든요 이제 굉장히 강해질 거야 그거 입으면 뭐야 투구도 있어요? 아니 왜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 내 머리 현상금 없어 다들 잃어버려 그 편지는 일단 왜 가져가셨어요 투구 쓸 수 있나 해서 써봐요 능력이 뭐에요 저거 투구 저 인프라비전 투구야 아 인프라비전 투구 그거 써요 식별이 안돼 사실 능력이 안반네요 아 그냥 써도 돼요 저거 능력이 많은거기 때문에 인프라비전 투구라고 해서 저녁에 주변을 빨갛게 볼 수 있어요 어둡게 보지 않고 저기서는 시야 이게 파티할때는 저게 별로 쓸모가 없는데 혼자할때는 저게 있으면 인간은 어디가 이리와요 밝혀놓기만 하려고 밝혀놓기만 하려고 자 어 여기서 뭐 하나 더 해야 되지 않나 뭐 더 해야될거 해야됬었던거 같다 아아 이리와요 맞아맞아 여기 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집이네요 따야될거에요 아마 아 따야되나 와 오골드다 무리살렘에 보탬이 됐어야죠 오골드 얻었어요 이거 빨리 따와요 동..동굴이야님 아 동굴늑대님 난 늑대님이라고 불러야겠다 예 자 이분한테 말을 걸면 이리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어 당신은 광산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빤 아 히히히히히히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말을 거는거야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면은 다 죽일거 같애 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거 같애 우리들은 영웅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아 됐어요 예 가죠 공격하지 마요 착한 농부에요 가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마법완드 하나 더 얻을텐데 아니 나를 왜 공격할라고 그래 다 왔나요? 다 온거야? 4명밖에 없는거 같은데 피스폰님 뭐해요 뭐하고 왔어요? 혼자서 어 축제를 먼저 가볼까 어 축제 먼저가죠 카니발 여기서 어 이것저것 퀘스트가 있는데 쓸데없는 퀘스트이긴 하지만 재미있을거에요 여기 카니발이니까 여기는 근데 전쟁준비하는데 카니발이 난 이게 이해가 안가더라 얘를 전쟁준비하고 있는중이거든요 자 이리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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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의 오우거야 놀라운 우파라고 하잖아요 온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관중들을 위해서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지는 오우거 디지네이디님이 앞쪽으로 갈게요 쟐라 니supp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옥 Ganz vous 잠시만 오케이! 됐어요 바보 됐네요 다같이 루틱어 다같이 루틱어 어 이게 뭐야? 어 정말 멋진 축제요 어 오오 날 놀리는 거요? 뭐야 저거 뭔가 이상한데? 아 닭 잡 아 닭 잡지마 아 왜 왜 왜 닭을 또 잡으려고 하고 그래요 정말지 좋은 축제야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즐겼으면 좋으렴만 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연은? 나의 아내는 갈라하인의 높에 공연하는 사람의 팬입니다 그러나 나의 위대한 지 그 뭐야 이거 가지부 터지는 거 그거? 아까 우리가 가서 개 죽였다 야 이젠 볼 수 없을 거야 여기에 뭐 좋은 게 있었는데? 마법사한테? 그쵸? 아 여기다 여기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모여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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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 저 500골즈 달라고 해요 자 싸울 준비에요 다들 이번에 정말 조금 힘들 거야 아 그쪽이에요? 아 이쪽이 아니었어? 그쪽이였어요? 저쪽이래요 자 어 제가 잘 할테니까 들어와요 저쪽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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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희 물러서 누구라도 다가하면 그녀를 죽이겠어 나는 진지하다고 야 잘봐 내 얼굴은 진지하잖아 이 이 이 이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마 내가 주문을 끝마치기만 하면 그녀를 죽을 거야 음 쯧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이렇게 훅 황가목 아니야 그녀는 마녀야 마녀로 아이들을 독살 시킬 거야 마법으로 그녀들은 가책들을 죽이고 젊은 남자들을 홀려 그녀는 장난감으로 만들거라고 그녀는 죽어야 돼 어 여기서 말로 잘 해결하면은 됐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죽일 거예요 ㅋㅋㅋㅋㅋ 나도 똑같은 놈이야 생각해보면 ㅋㅋㅋㅋㅋㅋㅋ 어 마법사의 평결으로 가면 당신 자신도 마법사라고 하지 않았어? 자! 전투 준비 다들 오실 준비 하시고요 고! 어어 야야야야 나 마법 왔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 큰일 났다 큰일 났다 watercolor 다 우와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오오오 2012 상태 이상으로 이거 나 통하지 않고 아이고 지 아 아이유 나도 죽겠네 도연하니까 정신이 없어 아유 야 미안다 아유 이거 어떡해 이거 언제까지 들어 생기는거야? 아 이런 네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저거 안풀려요? 아니요 풀리긴 하는데 여기가 어디더라? 아 사기인데 저거 마법이 완전 마법사가 그래서 무섭다는거에요 그래서 마법사가 무섭다는거에요 그 마법사는 마법을 못쓰게 해야하는데 내가 아 눈모 마법이 걸렸어야하는데 자 다시 오고를 다시 죽여도 저장을 안해놨었어요 이런 빌어먹을 젠장 예 이런 개네들같은 시슈에니서도 맞나 진짜 이거 아유 어쩌냐 자 빨리빨리 가죠 자 터지는 오고 어 자 꽝 자 고 자 고 오 아유 오오 오우 나 좀 늦게 들어가야겠다 자 가죠 아 제가 갈거요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자 제발 걸려라 제발 걸려라 아 안걸려 좋아요 나만 걸렸어 나만 아니네 이제 나머지분들을 공격하면 되요 내가 최대한 타겟팅이 되서 뒤로 뺐으니까 아 그러네 오케이 됐어요 아나 우리 그 제가 먼저 들어가서 저 마법을 제가 맞을테니까 그 후에 들어오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거 같네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마법을 다른거를 좀 어 이걸로 좀 바꾸고 오 들어오세요 아 이제 들어오면 안되겠다 아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아 나 진짜 바보같은 놈 나 지시를 잘못했어 어어 어어 나나나나 마법 아이 물약 물약 물약이 없네 아 야 최대의 난관이다 우리 이거 어떡하지? 이거 최대의 난관인데요? 잠깐만 어 내 허상부신을 지금 못쓰고 정말 눈먼 마법밖에 없는데 잠깐만 보자 어어 이걸로도 안되고 매직미사일 아 매직미사일 아 매직미사일 스크롤로 써야겠다 제가 들어가서 말을 걸고 제가 마법을 쓰면은 제가 들어오라고 할게요 아냐아냐 그러지마요 그러지마요 제가 가서 제가 들어가서 그 말을 걸고 제가 허상분신을 썼을때 분신을 썼을때 매직미사일로 다 벗겨놓을게요 일단 그리고 제가 들어오랄 때 아까 너무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 공포법을 쓴 다음에 들어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볼게요 오 자 들어와요 아 내가 맞아버리네 아 내가 맞아버리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죽었어요 아 아 형 어떻게하지 무적포션 먹으면 안되요 무적포션은 저거랑 별상관이 없어요 제가 제가 원빵할게요 여기가서 제가 빨리 걸고 1번 1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 뭔가 저게 공포가 공포저항이라는 클레릭 1레벨이 있는데 지금 클레릭이 저희는 없어서 아 잠깐만 잠 나와봐 아 방법이 하나 생각났는데 예 자 공포마버 화상보신 발동 공포 내성우리 성공 고고고고고 고 야아 저 방법이 생각났어요 자 다들 신선을 잠깐 갔다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동굴로떼님은 신선을 잠깐 갔다와서 그 서코하이즈의 스크롤 있죠 그걸 사온 다음에 저기 클레딜이 한명 있어요 클레딜을 잠깐 영입해서 공포저항 걸고 그리고나서 그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서 자 사원가서 돈을 좀 써야되긴 하지만 오어어 오 마이갓 휴엉 이거 뭐죠? 이게 이동할때 걸리는건데요 랜덤으로 저거 초반에 걸리면 그냥 죽어요 어쩔수 없어요 제발 제발 걸리지마라 위원효 아아아아아아악 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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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그 판에 고고고 아니 아니 근데 아처님이 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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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왕가 아처 아처 랜 도왕가 자 피 달면 티요 티요 오왕 야 이걸 이기다니 이걸 이기다니! 이야 이걸 이기다니! 초반에 이거 거의 이기기 힘든데 자 이거 다 다 다 그걸 루팅해요 보석은 저한테 주고요 됐나요? 그리고 머리가죽은 머리가죽은 어 저 뭐 늑대님한테 주세요 불타는 손 필요해요? 불타는 손? 네 당연하죠 마법 스크롤은 저한테 다 주세요 팔 비싸던데 아 나 레벨업했네? 오! 야 이제 드디어 레벨업해서 몽빵이 생기는구나 됐나요? 내년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내년이 왜 이렇게 무거워? 야 가죽감파 다 버려 이거 다 버려 가죽감파 버려요 자 가도록 하죠 여기선 못 쉬어요 자 고! 오븐 저, 제가 가서 하면 되겠네 또 하룻밤 자죠 자 예 자야죠 당연히 자 여기서 하룻밤 자 buddy 싸움 갈 필요도 없네 그냥 제가 몸빵하면 되겠다 안대! 워그 워그 오오오오오오오VEN 아 워그구나 네 응 총 둘erte 죽으면 와 이새기 응 강아지 일로와 대쉽다 뭐..뭐하거야 뭐 자 하룻밤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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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도돼요? 자요? 알죠 오케이 여기서 석화이지스크롤 하나 산 다음에 클레릭을 하나 얻어서 공포저항을 쓰고 그리고 뺀 다음에 그리고 가도록 하죠 자 제 계획이 어떤가요? 클레릭이 없기때문에 예 석화이지스크롤 한 명만 사면되요 여러 명 사면 안되요 석화이지스크롤 산사람 없죠? 어 내가 살게요 야 200명 골 드네 원래 100명 급인데 우리 명성치가 낮아가지고 우리 깡패이들 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인을 안해줘 보통 그 가격으로 주네요 제가 일단 가서 아 그 그 자식 굉장히 세지 공포 때문에 센 것 같아요 예 공포 자 가가지고 그 클레릭을 한 장 한 명 살짝 영입하죠 공포저항 쓰기 위해 이게 공포의 카운터스펠이 공포저항이거든요 그래서 공포저항을 미리 걸어놓으면 공포가 안걸려요 공포에 대해 무적이 되죠 그냥 그렇다구요 공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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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 템포시킬을 보여줬어! 너는 자주 꿈을 안해 하지만 오늘의 눈은 정말 밝아지네 넌 오래 걸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칼델키퍼를 찾는 곳과 너의 옛 집에서 앞뒤가 앞뒤가 저는 특수능력을 얻었었.. 아 내가 특수능력이 있을텐데.. 아이고 나 우리 명성치가 낮아가지고 나 이상한거 얻었다 일단 다들 치료 한번씩 해줄게요 자 다..만땅필죠? 오케이 오케이 너..너도 치료해라 아파봐..내가 모르면 내가 아프다 x3 지 SEC4 가자 싸ateral 가자 오 이거 빛같은것도 다 표현이 다르구나 살짝 좋아졌네 그래픽도 오!! 고 이거 가세요 해요x2 공포의 무적이야 우리 이제 네 뭐야 왜 클릭이 아니지? 1번 누르시고요 1 안 눌러지는데요 이거? 뭐라고요? 안 눌러지냐? 지금 플스님 네 얼마요 님 지금 누르고 있는데 안 넘어가지요 페이지가 엔터 눌러봐요 그냥 엔터 1번 엔터 1번 안되는데? 안 넘어가져요 어 됐다 엔터 어 야 고고고 그냥 다 들어가요 네 고고고 고고고 이제 우리 공포의 무적이라고 고고고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오 레벨업했어 900점 어 음 해독제 하나 얻었는데 해독제는 저 레벨업이 안되는 해독제 드릴게요 둠레이네 님 레벨업이 어떻게 하는거냐고요? 그 다음 레벨 경험치가 그냥 경험치 이상으로 넘었는데 레벨이 1이네 아 그거 자기가 레벨업을 해야되요 어디있어요? 어 어 예 자 가도록 하죠 아 이것도 식별해야되네 레벨업까지 아 아 나는 뭐가 이렇게 많지? 에로님한테 다 집어넣어 저 요대 좀 주세요 어떤거요? 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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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필요없네 흐흐흐흐흐흐흫 자 어 이거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여기에 또 아 그 그건 없죠 상인들밖에 없죠 템 정리좀 하고 가야될 아 자 그럼 텐 정리 좀 하고 가죠 여기 텐 정리 할 때 많아요 여기 상이 많아요 아무데나 들어가서 팔고 와요 여기 상인이라고 적혀있는데 있죠 맵보면 M 누르면 맵별로 나오잖아요 다들 정리하고 와요 나도 여기 들어가야지 다들 3명이나 여기로 들어갔네 이건 뭐지? 아 배기공격이구나 이건 그것도 팔아야겠네 이거 팔고요 300골드라니 보석가방에 있는 것도 이해 안파네 저건 안파네구나 별로 얼마요 언니 얼마요 언니 루팅을 안하니까 심심하시죠 얼마요 언니 이벤토리창 봐봐요 한번 다들 네 안보이는데요 안보여요? 까만색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인벤토리창 보게끔 내가 안해놨나? 아 그게 없구나 아 아예 못보는구나 나만 빼면 나빼고는 뭘 해도 못보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가죠 다 정리했나요? 다들? 네 오 다들 깔끔하네? 나만 빼고 다 깔끔하네 자 가죠 내 스킬 광창 드디어 어 뭐야 센작 어서와 잘 만났어 에이프 잘 만났어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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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작이래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죽여 샌작 그녀의 마지막으로 죽여요 샌작 음 이건 무슨 기만행이지? 아니 아니 내가 맨 앞에 있잖아 근데 아 내가 맨 앞에 있잖아 근데 아 야 내가 앞에 있으면 안되는데 샌작의 친구에게 듣고 있어야 돼 우리의 아소시아들은 지금 현재 그녀의 아래에 그녀의 아래에 그녀의 아래에 그녀의 아래에 그럼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라 그리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러면 안돼요 적어도 너랑 함께 데려가두지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것 이것은 이것은 불가능해 샌작 도로티야 내가 내가 너의 삶을 죽을 때 오늘 오늘 그 날 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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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작 샌작은 샌작은 심미안에 대해 항상 너를 싫어했었지만 내가 똑같은 것 같지 도로티야 무슨 말이야? 아 당연히 도로티 야 확실히 성우가 예 새로운 이벤트 있는 애들은 다 틀리네요 흠 도로티 도로티 도랑 애타크 고고고! 다들 보여! 자 다들 움직이시고 자 움직이세요 준비 C 나는 그 아처한테 디버프로 걸게요 시작 오오오! 굴막! 굴막! 누구야 길막 일단 그냥 움직여야 되요 오케이 안 움직여지 길막 앞에 앞에 길막 아 몰라 그냥 나 혼자 죽여야지 수고라 어... 다 있으신데 왜 안 움직이지 흠... 너는 잘 안 움직였어 아 못 움직이는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 매... 매... 그니까 이벤트상 아 그럴 수 있겠네 놀랍게 있는데 야 얘 목소리가 맘에 든다 내 이름은 도어닐 칸 그리고 제가 한 장면을 만들었고 그 둘은 거의 한 년 동안 그 둘 다운 둘 다운 둘 다운 유령같은 환상을 봤어 얘 뭔지 궁금하다 강한 팔을 찾고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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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있나봐 아 동료되겠네 네 그럴거 같은데 능력이 뭔지 참 궁금하네 그 둘이 누구지? 뭐하냐 우와 뭐야 뭐야 명성이 또 하나 켰어 왜 하프오크가 어 오크구나 힘이 식구야 블랙가드구나 생명력 뭐야 굉장히 뭔가 많이 적혀있어요 랭커 랭커 사용불가 혼돈선 어 이거 누구 사용할 수 있나? 이 아무도 사용 못하죠 이거 그럴거 같은데 돈맞게 사용 못할거 같은데 좋네요 다들 못 움직여요? 이거 왜 안 움직여져 이거 왜 안 움직여져? 내가 이거 다 잠깐만 아 다 못들텐데 무거워가지고 와서 저희 쪽으로 온 다음에 뜰을 때 네 돈 돈 돈 돈을 빼구요 일단 네 돈 돈을 빼구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꺼지시오 흠 멍 저 나 쟤 나가니까 영성에 놓anja 오오오오오오오 title 레벨업 나는안 해 왜?! 나만 안했죠 지금 레벨업했어요 노뉴형님 제가 그리고 이거 좀 이거 좀 가세종 이거 좀 가져가세요 shortcut 움직이지마바요 이리와봐 나 아이템 좀 가져가요 이거 이거 가져가고 뭐가 이렇게 많어 이거 뭐야 이건 카타나네 아 카타나가 아니라 스미터네 요 방어도 플러스가 되어있고 이거 한번 더 이거 껴봐요 이거 지금 방어 소형망패 하나 한번 껴봐요 그 방어 더 올라가자 올라가나? 아니요 올라가네 제가 대형방패라서 그런것같아요 올라가요 이리 올라가네 아 이리 올라가네 어 어 뭐야 뭐야뭐야뭐야 공격 공격 투경 또올랐어 레벨 어 나도올랐다 아싸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저도 레벨업 했어요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제 내가 레벨업 했다고 나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내가 레벨업하면 굉장히 세지지 레벨업 별 별로 안 세지네 아이 야 레벨업 했는데 그 그 없네 나 나 어 없네 아 이런 제기라 여기 뭐하는데지 매크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그거 가지러 가죠 바사소스 아 롱소스 쓰시는 분 있나 롱소드면 어떤거지 장검 장검 장검은 없네 장검 누가 안쓰나 저 저 장검 아 그러네 장검 정말 좋은 아이템 하나 나오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애를 한번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거에요 정말 어렵거든요 아 일단 그 저거기 뭐야 저거부터 가도록 하죠 그 가져왔어요 벌써? 가져서 탭창에 넣어드렸어요 아 그러네 벌써 있네 왜이렇게 빨라요 셰도워커나 아무도 모르게 눈치무치지 못하게 갔다가 이미 온건가 저 저장한번 하구요 자 다들오세요 나 레벨업했다 나도 이제 레벨 그 벽이 뭐야 이제 우리 한두방에 훅 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뭐야 에너지가 자 얘가 어 조각을 하는데 그 자기를 지켜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린 지켜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레이홀프가 얘를 주기로 왔는데 우린 지켜줘야되요 그래서 그레이프를 우리가 죽여야되는데 굉장히 세요 쟤가 굉장히 좋은 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템을 뺏기 위해 쟤를 죽여야되요 다들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네 그냥 잔말필이 없고 주의라구요 전투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전투입니다 자 각오하시구요 난 도망가고 여러분들은 싸울 준비하고 고! 어 고! 난 도망가고 오 뭐야 뭐야 오 방어도가 정말 정말 좋은가부다 오 무슨 황금엑서같애 방패도 그렇고 오 너무 잘어울린다 오오 오오 조심조심 오오오 죽었어 1400짜리 자! 여기서 롱소드가 하나 나올거에요 그거를 어... 얼마요님을 주시면 될거 같애 자... 우리 또 명성이 올랐어요 어때요 롱소드? 맘에 드나요? 뭔지 모르겠죠? 네... 그거 때리면 알거에요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냉기 데미지가 들어가서 번쩍번쩍 걸려요 오... 간지나겠네요 네로님 때려서... 한번 네로님 때려서 실험을 할거에요 아니 아니... 나는 왜 때려 아니... 왜 이렇게 따라와 왜 이렇게 빨라요 저... 저 오늘 또 저장하세요 저장 아 저장 저장 가속 물량 먹으신가? 네 가속 먹었어요 세다 그래서 네... 그... 가속 물량 먹으면 보스 한번 잡으러 가죠 지금 보스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길이 그 길이에요 잠깐만 여기에 저거 말고 또 있지않나? 저 파티 하나 있지않나요 여기? 아니였나? 없나? 여기 말고 여기 전전 끝나고 나면 있을거에요 아 끝나고 나면 거기 걔네들도 엄청 어려운데 엄청 어려워요 걔네들한테서 손바닥 몇번 볼거에요 아마 몇번에 몇십번 볼수도 있어 걔네들 어떻게 죽이지? 난감한데 여기 멀라이도 어떻게 죽이지? 멀라이는 혼자니까 그래도 어떻게 상대할수 있을거 같은데? 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뭐 동글룩대는건 아시죠? 예예 예 역할을 아시죠? 예 예 굉장히 중요해요 동글룩대는건 없으면 여기는 우리 들어가다 죽는대요 동글룩대는 동글룩대는 있어서 다행이지 저번에도 시프가 없으면 안돼요 여기서 어 아 아 아 아 어 여기는 어 철이 나는 광산인데요 철이 다 부식되고 있는거야 지금 이유를 모르구요 코볼트가 나와서 광산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결해야 돼요 지금 철들이 있어요 저런데 보면은 철들이 있는데 분명 오염된 철이야 보면 보시면 철들이 막 있는데 뭐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보고 버려요 흐흫 뭐 팔지도 못해요 무게만 나가고 어디로 가야되지? 흐흫 자 다들 한번 흩어져서 흩어져서 여기 왔다갔다 해봐요 여기는 함정없으니까 지금 풀스님 계신대 어떤 문이요? 지금 풀스님 광부 딩크한테 말건데 이쪽으로 가면 돼요 예 아 위치 일단 예 맵을 한번 타고 밝혀봐요 순심하니까 여긴 밝혀봐도 아무것도 아 하긴 뭐 여긴 아무것도 없었지 어우 몬스터다 예 혼자 잡아요 잡아 잡아 흐흫 여기 코벌트밖에 안 나와요 여기 여기 낮에는 아 낮이 아니라 여기는 2층은 그것도 많이 안 나와요 충분히 혼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 벌써 벌써 다 밝혔네 가죠 나만.. 나만 빼고 다 모였네 벌써 왜 이렇게 다들 빨라요 근데 다 적응한거 같은데 전혀 어정쩡해요 전혀 어색함이 없는데 다들 한분은 어디갔지 아 나만 빼고 다 있었구나 정말로 가죠 고 어 어 여기 조심해야되지 않았나 어 뭐해야되죠 어 바보같이 울지마시오 악마라곤 들어본적도 없어 두려워하지마시오 당신을 해치지못하게 보호해주겠어 자잠만 오오 나 마법이 없어 마법이 없으시다구요? 야 이거라도 먹어 야 야 마법 필요없어 이제 우리 쉽게 죽진 않을거에요 레벨 2라서 1대가 가장 어려워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좀 게다가 게다가 앙크에그 가보세요 마법 방패까지 들었죠 방어도 엄청 좋을걸 이제 마이너스 사면 거의 안맞는단 소리야 이정도 수준이야 자 가죠 여기 끝에 보스를 어떻게 죽일까 처럼 지금 고민중인데 스스로 혼자 머릿속으로 뭐 어떻게 죽이지? 다구리치면 죽을려나 근데 걔도 동료들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스켈렉톤들을 되게 많이 부르거든요 뭐 있나요? 없을거에요 어 어 없죠 여기 예예 벽 없죠 아 이거 이거 십별해야되는데 아 십별마법이 없어가지고 매짐살보다 십별마법을 먼저 배울거에요 아 근데 나 마법이 없어서 나 레벨 2 1클래스 마법쓰는데 여기온건 처음이야 진짜 아 나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1클래스 마법쓰면서 여기오는건 처음이에요 최소한 2클래스는 썼는데 나 1클래스인데 여기왔어 야 굉장해 우리 파티 굉장해 다들 잘하고있어요 알수 알수 있어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남과를 견뎌내보죠 이길수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낼수있다는 자 여기 코볼트 몇마리 안나오니까 그냥 죽이면 되요 다음숨부터 어려워요 아니다 여기 중간에 한번 어두운 곳있지 저 물있는데 저 코볼트 코만도 나오죠 코만도 나왔던거 같은데 자 일로와봐요 여기 코만도 있어요 여기 둘레이드님이 먼저 가요 둘레이드님이 가장 방어력 좋으니까 어느쪽으로요? 이쪽이요? 네 이쪽이요 어 코만도 없네 아 우리가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코만도가 안나오나보다 원래 여기 코만도 나오는데 왜 이거 레벨이 너무 낮아서 코만도가 안나와 원래 여기 코만도 나오는데 오오 애들 많아도 예 괜찮아요 제 promises 애들과 방어력이 좀 되기 때문에 오 후 뻥 뻥 아주 나냐님 føzon GO 댄딜러야 다 frequent 댄딜러가 서아 화살 쓰는사람의 두명이구나 다 gamCON 임픽? 위하없져 오우 어? 오오오오오!!! 꼬우꼬우 아 나 동굴현 듯해 니으니세 titles 되길래 어? 지금 은신좀 하시네요 이제? 네.. 은신쩍 템빨루\'ました라도좀 하시네요 이제? 다행이네 근데 심지어 죽을 리는 없겠군요 어우 에너지가 자 치료를 한번 해야되요 아 포션 하나 먹어요 동굴에서 쉰다는 건 말이 안돼 이런데서 어떻게 잠을 자고 있어 화살 들였어요 나는 나 아니 나 아니 하는 놈한테 그냥 냥님이라고 불러요 난 냥님이라고 불러야겠다 냥님 둘레님의 가장 부르기 힘들어 그쵸 다그래요 자 여기서 앞으로 나가지마요 절대 앞으로 나가지마 나가지마요 여기는 동굴님한테 맡겨놔야되요 무슨 함정있나네 뒤만 따라가요 뒤만 조심조심 따라가요 저기 왼쪽에도 저 없었나 여기 여기였나 아 여기구나 바로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조심 자 자 고고고고 저기도 아마 애들 있을텐데 쟤를 잡아봤자 그 뭐 좋은걸 안주기 때문에 강읍 강읍치도 7밖에 안되 흫흫흫 코벌틴 들려 오오 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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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동굴 들릴때는 아주 마이크를 먹어요 먹어야 된다니까요 안들리세요? 조꼬맣게 들렸어요 네 지금은 거미있는데 흠 거미요? 아 맞다 거미있지 거미는 경험치 조금 되는데 저 족거리면 죽어버리 어휴 어휴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고 어휴 아 수면마법이라도 있으면 걸텐데 자 자 공격 공격 거미 공격 거미 아 역시 아참 냥님 좋아좋아 좋아아 어우 달리 좋아 좋아좋아좋아 여기여기 조심해야되는데 여기 조심해야되는데 여보 오우 여기 함정있지않나 거미줄 한번 오우 예 차가심좋아 힘에 조꼬만두 . 레벨이 낮아서 나올까 모르겠는데 코만도한테.. 코버트라한테 죽을 일은 없지 어 그래도 코만도는 아니네 코만도 있어요 어 있어요? 어 코만도다 특공대원이라고 되어있구나 특공대원이라고 되어있어 제가 활짝이 시작하면 굉장히 아파요 여기 앞으로 가시면 안돼요 저 녀석이 활짝이 시작하면 굉장히 아파요 활을 못쓰겨야돼 오 앞으로 가시면 안돼요 야 됐다 야 저거 잘못 맞으면은 에너지가 푹푹딱 달거든요 여기..여긴가 이제? 여기였나? 여기가 말라인가? 그죠? 아 여기.. 큰일났네 이제.. 저기 코만도 3마리 있을텐데 자..방패에 있는 사람 예..이 앞으로 나서서 가시구요 코만도부터 일단 붙어요 코만도부터 붙어요 코만도부터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하.. 여기가서 한마디서 잡고 오죠 제 경험시 좀 되니까 딜레이 되니 분량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조심조심조심 오케이 오케이 붙으면 안돼요 불 자 여기가 이제 중간부스 있는덴데 자..잠깐 계획을 세우도록 하죠 여기서 하룻밤 자죠 자야겠다 여기서 하룻밤 자죠 네 저장하고 자야될거같다 잘 저장하고요 나도 마법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자 자 어 제가 마법을 6번을 쓸 수 있는데 일단은 뭐야 어 어 어떻게하지 눈만 마법으로 걸리면 좋은데 아마 안 걸릴거야 일단 일단 들어가죠 안 걸릴건데 네 내성 높아서 어 먼저 가면 안돼 먼저 가면 안돼 이 자식이 내 나쁜 나야 나쁜 나야 나쁜 나야 나쁜 나야 나쁜 나야 자 오른쪽으로 다 태워요 오른쪽 구석으로 아니다 여기 사방으로 나와 어디서 차 사방으로 나와서 힘든데 아 이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일단 와요 어 잔이다 잔 얘 똑같으려나 어 엘프 뭐냐 클래스가 아 조작술사네 어 어 어 어 이쪽으로 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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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큰일다 어 어 제가 그쪽에서 도와드려야겠 아니다 아니다 자 일단 1번 1번이요 여기 안 이 아 이쪽 방으로 다 들어오는게 좋을 것 같아요 상자에 있는 방으로 아 맞다 맞다 이쪽으로 오는게 낫겠다 그러네 자 다들 아 자 자 자 자 고고고 오케 나 훌륭 걸렸다 으아 으어 안돼 에 더 다 다 죽었어요 못 걸린걸 어.. 포박! 자 불러올게요 진짜 마법이 되게 무섭네요 진짜 마법이 엄청 무섭다니깐요 아 저걸 말을 썼었구나 딱 진짜 판타지 게임같애 예? 딱 판타지 게임같애 옛날 고전 판타지 옛날 고전 판타지죠 네 자 몇 개를 로딩이 안되냐 불안하게 지금 아 또 튕기면 안되는데 아 말라에이 전인데 중간보스전인데 튕겨 튕겼네요 자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